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료를 재원하고 공제회도 설립하자는 공약이 나왔습니다. 서윤군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파견, 특수고용, 프리랜서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재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30억 원을 출현해 노동공제회 설립한 뒤 연차와 공일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지원, 4대 보험료 지원 등을 맡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